어떤 나라가 있을까 참 놀랍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기하기도 한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빼앗긴 것을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인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나마 바른 소리를 좀 해줘야 될 이 언론들을 보게 되면 기가 찬 정도 이상이 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방송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문들을 다 나오는 신문들을 다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보면 기가 차다는 이런 표현이 더 적합 하겠네요. 그냥 총 한 겁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참 정권이 박탈 당해 가지고 이제 특정 정당과 연계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심지어 기초의원 까지 뽑는 광역의원 교육감까지 다 이제 뽑는 그런 사회가 된 덕불구하고 식자천들이 대부분 침묵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이 되고 그냥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제 문화일보의 톱뉴스인데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조선일보의 뉴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두가 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한국 사회의 여러분들 언론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보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기대할 게 없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앉아있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저지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저지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폐하는 사람이니까 뭐 국정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은폐하는 사람이 좀 나서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선거부정이 제도화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미 뭐 10년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준제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파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깔아뭉개니까 뭐 이제 더 이상 기댈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에서 이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국민들은 덜너리로 투표율에 가고 이제 훨씬 앞으로 선전선동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호남권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이 이제 60% 70%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 합리화하는 궤변을 유포를 시켜 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체면 상태에 그냥 가둘 거라고요. 그럼 이제 60% 70% 지금 호남 광주 전남 전북이 이제 사전투표를 한 60% 육박을 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가 40%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 를 한다는 것은 사전투표가 던지는 한 사람의 표 가운데 일정 퍼센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어가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제조가 선거인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지하는 몫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선거 부정의 제도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게 이제 한국이 제도화된 겁니다. 선거가 제도화돼 가지고 이제 그냥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 하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우리 함께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4년 정도 선거 문제를 다루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상세하게 부정선거를 밝혀낸 겁니다. 그동안 약간 긴가민가했던 부분들도 너무나 명료하게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돼 가지고 어떻게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지 저질러 왔는지가 다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를 좀 걸었던 윤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제도와 관련된 독소조항을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이제 다 무산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최종적인 단계에 온 거죠. 한국이 거의 제도적으로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화되고 제도화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4월 27일 날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일어났던 그런 시위를 보게 되면 많은 분이 참여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는 뭐 끄떡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참정권을 빼앗겨도 별로 관심들이 없구나. 눈앞에 이익은 관심들이 많겠지만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강하겠지만 사실상 돈을 버는 토대에 해당하는 체제를 지켜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사회가 됐구나. 그거를 4월 27일 날 시위를 보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위가 계속되겠지만 시위가 계속되겠지만 그 시위를 가지고 선거부정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할 정도의 모멘텀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속적으로 부정선거가 이제는 제도화가 되고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돌아가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 x축은 동의고 그다음 y축은 득표율 득표율을 가지고 육사 교수를 지냈던 한 박사님께서 직접 작성하셔가지고 민경욱 tv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노아입니다. 왼쪽은 동별 여러분들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국힘당의 득표율 자료고 오른쪽은 당일 투표거든요. 뭐 여기는 조작을 해놓으니까 황희 양천국 합의 후보가 항상 사전투표위는 모든 동에서 현저하게 이름 앞섰고 그다음 당일 투표에서는 구자룡 후보가 앞섰고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신기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이 작성한 자료기 때문에 이 사전하고 당일을 또 득표율을 보면 부승찬 후보도 아주 한 만 몇천 표 집어넣어 가지고 승부를 바꾼 경우죠. 여기 사전투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는 전 지역의 고속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기는 이제 추미애 후보에 사전투표는 건조한 차이로 추미애 후보가 이겼지만 당일 투표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여러분들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까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니까 강서구청 보궐선거 거든요 강서구청 보궐선거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득표율 자료거든요 이게 사전투표 득표율 자료고 이거 하고 여러분들 이 다음에 당일 투표 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위에 그래프가 밑에 그런 차이값이만 위에는 득표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변화도 없었던 겁니다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앞으로도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또 법정 소송 이나 이런 것이 되겠지만 오히려 선거 상황은 2020년 4.15 총선보다 훨씬 더 악화된 그리고 선거 부정을 저질러온 사람들은 좌우 모두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견고한 그런 방어순을 이제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편으로는 또 싸우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겠지만 4월 10일 총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이 방송 전에도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 소위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돼서 이제 운행되기 시작한 일종의 시작점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시간 정도는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 방송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선거 문제를 조금은 비중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견고한 그런 부정선거 은폐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또아리를 여러분들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도 보통 저항이 아니고 격렬하게 피를 흘릴 정도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뒤집어 엎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선거 부정이 고착화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해 본 바와 같이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다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되면 살아가는 것이 모두 다 자원을 획득하는 그런 일종의 활동들로 이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고객들을 만족시켜가서 이런 돈을 버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을 여러분들 획득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원을 이용해서 자원 을 자신과 자신들의 일파에 유리하게 여러분들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성 거란 것은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되면 타인이 시장에서 고객을 만족시켜서 이런 얻은 자원을 정치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뭘 의미하는지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며칠 전에 있었던 민주화 유공자 우대법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대학 입시 특례를 주겠지만 그다음에 변호사 특례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의사시험에 특례를 줄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에 특례를 줄 것이고 그다음 아름아름으로 다 뭡니까 전화해 가지고 뭐죠 성진시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이렇게 예상 되고 그리고 우리보다 선거 부정이 아니지만 그런 소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야합해서 국가를 이끌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 사례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오늘 아침부터 좀 불편하게 여기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다 살아가는 또 방식이 있으니까 홍콩 사람들이 다 제압됐다 해 가지고 이런 분들 다 떠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홍콩에 또 남아서 그냥 입 다물고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에서 이제 나름대로 살아남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은 침묵할 수 있을 것이고 아주 극소수는 재앙할 것이고 뭐 대부분 사람들은 침묵 안 하겠으니까 일단은 이제 불이익 이 오니까 그러니까 빼아픈 것은 지금 세대가 조상들이 물려준 자유민주주 위를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책처럼 좁은 해랑에 머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인데 그것이 시민 권력과 정치 권력이 팽팽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자유민주주의가 전복될 수가 있는데 2년 전에 나왔던 한 미국 학자의 책 이었죠 그 좁은 해랑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좁은 해랑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한 번 재헌의회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개시가 되면 끝까지 갈 줄로 알았던 거죠 그게 여러분들 피극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이제 자원배분 과정에서 많이 수탈을 당하겠죠 불이익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또 더 저항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은 권력의 맛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점점 자신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체력들에게 배분되는 의석수를 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시게 되면 특정 정당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석을 배분해 준 거지 않습니까 108석을 이번에 여러분 조금 더 마음 강하게 먹었으면 100석 이하로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여론 조작이라는 것이 다 가능했으니까 그게 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은 자원을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을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산을 배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성진시켜줄 것인가를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그게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를 수밖에 없는 비용인 거죠 모든 선택에는 다 책임과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그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 뭐 노력하는 것처럼 그냥 쇼를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진짜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판사 출신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안 보냈을 거 아닙니까 본인 재임 하에서 네 번의 공직선거가 다 도덕을 맞았는데 선거마다 다 여러분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아주 운 좋게 대통령 된 것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몇 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의 기회를 그러나 그 기회를 다 여러분들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늘 제가 강조해온 바와 같이 인생이든 사업이든 간에 기회라는 것은 아주 희소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 그 기회가 잘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는 현지하게 달라진 겁니다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양이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제가 이 선거특별방송을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총정리해가지고 이제 정리정돈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흉중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원배분 면에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뭡니까 약탈이나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사회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선거가 허물어져가지고 정치 권력이 전혀 제어받지 않고 특정 정치 세력들이 거의 영구직권 비스무리하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나라가 뭐가 남겠습니까 외교가 제대로 가겠으면 국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외교가 어떻게 여러분들 외교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로보험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v.o.n의 김미영 원장이 아주 흥미로운 글을 썼는데 한번 함께 여러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과 복거일 작가의 비명을 찾아 쓰는 대체의 역사라고 불립니다 역사는 아니지만 가정해본 역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1945년에 일제가 망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망하게 한 건 아니니까 작품이 나온 1980년대까지도 일본 제국이 지속되어서 우리가 한용훈 같은 이름도 모르고 살고 있을 상황을 그려본 소설입니다 경제학도가 이런 소설을 쓴 것이 이례적이어서 더 많이 주목받았던 명작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대체의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는 분들은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대한민국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건지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건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법관처럼 처신할 수가 없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처럼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까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시계가 그냥 지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겁니다 선거부정이 제도화된 나라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를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이야기죠 그 다음 여러분들 김미영 원장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요즘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고 믿는 제도언론의 매문가는 물론이고 왕년에 필력을 떨쳤던 문필가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거넘한 글을 쓸 때 저는 웃음이 납니다 저는 웃음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혼자서 뭡니까 그냥 이 사람들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보이냐 상상이 안 되냐 너희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할지 상상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매번 떠오르는 거죠 이분들이 대체 역사를 글로 쓰기 힘들면 머릿속에서 혼자 한번 상황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거부정이 완벽하게 제도화된 나라에서 10년 20년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새끼들은 잘 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 손자 손녀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완용이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본인이 부귀 영화를 누릴 때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자기 새끼들이 여러분 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체 역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2020년 4월 15일 이후 핏대를 세우면서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 바보 멍청이 지력 부족한 엄모론자들아 소리쳤던 분들은 혼자 속으로 말하며 대체 역사를 한번 써보기를 바랍니다 뭐 대체 역사가 거창한 것이 아니고 10년 후에 선거부정이 완전히 고착화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당신 자식들이 어떻게 살 건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저 바보 멍청이 엄모론자들이 다 맞고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정규재 tv에 다녀온다운 얘기를 페북에 적어두었길래 그래도 같이 넓을 친구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 사람은 부정선거를 부인을 못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은 이미 대한민국 기관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힘없고 무능한 건 맞지만 선거 결과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뻘짓이 있어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집토끼 때려잡게 안 하고 부정선거 없었으면 과반이 아니라 200석도 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원장은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무자비하게 하지 않습니까 대체 역사 관점에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그냥 선거 부정에 쇠기를 박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쇠기라는 것은 그냥 이제 아무리 악을 수도 여러분들 뒤집기 어려울 정도로 뭡니까 강하게 선거 부정에 쇠기를 여러분들 박은 겁니다 국민들이 피를 철절 흘릴 각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름 10위 아 윤 대통령 수사해 주시오 그 정도가 절대 해결 안 될 겁니다 눈도 끔찍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아니고 그냥 찍어서 낙선 당선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발표한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꾼 목록이지 않습니까 14명 용인정 용인병 고향병에는 위조 투표지 18000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800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성부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18000표 그 밑에는 17000표 과천의왕 고향정 고향갑은 그 다음 16000표에서 12000표 처인갑 수원정 그 다음 11000표에서 9000표 안양을 하남갑 그냥 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당선자 낙선자를 자기 마음대로 뽑는 것이 그냥 관행화된 겁니다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제 10년간의 긴 과정을 거쳐 완전히 세기를 박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왕하지 않는 국민들은 그냥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다 선거부정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전투표에 앞장서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나 국민의힘 여러분들 당선자나 낙선자나 다 여러분들 받아들인 겁니다 조선중앙동아의 이런 농객들이나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나 모두가 선거부정이 제도화된 나라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수용한 겁니다 묵시적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효과에 대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인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외쳤던 것이고 그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표를 어떻게 도덕질했는지 다 찾아 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세시하게 찾아 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씩 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표를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이 계속 나가니까 당황했던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데이터를 다 내려버렸다고 하네요 몇 분이 불평을 해 가지고 방문해 봤더만 오근호 대표나 민경호 의원이 그걸 확인을 해 줬대요 선거 데이터를 다 내려버린 겁니다 하도 왁왁 거리니까 뭐 선거 데이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름아름하면 다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갖고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일정 퍼센트를 모두 다 더블당 후반기에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서울은 4분의 1을 더해 주고 부산은 6분의 1을 더해 주고 호남권은 4분의 1을 더해 주고 경기도는 5분의 1을 더해 주고 일부 지역 꼭 당선시켜야 될 이은주나 이런 일부 지역에서 뭐죠 서울처럼 4분의 1을 곱해 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방정식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자료가 모두 다 규칙을 사용해서 제조 생산한 것이다는 것이 밝혀진 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거를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뒤집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침잔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선거 부정 세력들에게 엎드려가 잘 살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이유는 없는 겁니다 오늘 김명 원장께서 복걸 선생 비명을 찾아서 대체 역사 1945년도에 일제치아를 못 벗어났으면 1980년 상황이 어떻겠느냐 하고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의 제도화가 이 10년 20년 30년이 지속되면 우리가 노후나 자식들이 앞날에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대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시극이고 여러분 비극인 거죠 어제 여러분들 국힘이 160석 예상될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은 더불당이 192석 국힘이 108석 압승을 했다 더불당하고 제야 몇 석 합쳐가지고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164석까지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선관위가 당선자 낙선자를 바꾼 사례가 18석 경기가 12석 인천이 5석 부산이 1석 대전이 4석 강원이 2석 경남이 2석 충남이 4석 충북이 3석인데 여기서 완전히 확정 안 된 게 충남 충북 경남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표를 딱 만들어놓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멋지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 161대 90이 아니고 진짜를 구해보니까 106대 146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55석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 발표가 90석인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46석까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면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제도가 된 겁니다 제도와 그래서 9천억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과 여러분들이 야합해가지고 그냥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대통령도 배분하고 국민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의석을 그들이 배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영속화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느냐 이게 이제 이게 결론이네요 총 의석수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를 포함해가지고 더블당이 175석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20석밖에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해서 여러분들 대표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64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하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관심 있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몸을 사리네요 몸을 사리고 그냥 조금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 입을 다물고 그렇게 이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비해가지고 훨씬 더 사회가 이제 순치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분들도 신문사하고 계속해서 글을 기구해야 되니까 일체의 언급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4.15 총선에 대해서 2023년도 아마 1월 무렵일 겁니다 아주 소상하게 4.15 총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복거일 선생이 월간조선 1월에서 여러분들 이번 일을 한 1년 만에 여러분들 한 인터뷰를 보니까 입을 다문다고 입을 다무는 그런 것이 아주 영역하게 느껴진 거죠 그것이 이제 복거일 선생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한국의 대다수 엘리트들이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면 좋겠지만 나는 안 싸우겠다는 겁니다 나는 일체의 비용을 치룰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침묵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침묵이라는 것은 나력에 의하면 복속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복속을 철두철맥에 의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중요한 기구를 하시는 분들도 신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싹 들어간 겁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보시게 되면 이제 비교적 아주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까 굉장히 관심 있게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4년 4월 27일 날 이제 사법부의 시간 상권 분립이냐 중국식 권력 집중이냐 무슨 사법부의 시간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선거에 관해서 다 죽은 지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본질적인 말씀은 안 하시려고 하는구나 제목만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제목만 보면 보시게 되면 여기 글 시작하는데 앞에 서문을 게임의 규칙대로 나온 결과임으로 합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재윤 교수답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장을 안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게임의 규칙대로 나온 결과임으로 합법성을 의심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선거로 결정된 압도적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척 고심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비교적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송재윤 교수의 이번 칼럼을 보면서 아 송재윤 교수도 굉장히 말을 아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게임의 규칙대로 나온 결과임으로 합법성을 의심할 수 없다 이거는 다수결 원칙이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송재윤 교수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권력에 의한 다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엄격한 상권분립 지금 대한민국 상권분립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한 것인 겁니다 상권분립이나 이런 차원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송 교수도 그렇게 벗어나는 거죠 다수를 선점하고 국민을 참칭하고 민심을 내쉬어 법체를 파괴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6.25전쟁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그냥 선거를 장악해가 뭡니까 국가권력을 다 탈취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전부가 다 침묵해가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다수결주의에 따라 무조건 조금이라 다수를 차지한 세력이 국가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그러나 그전에 그들이 어떻게 다수를 차지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겁니다 민심을 앞서운 6.25포퓰리즘은 전형적인 독점의 논리다 여기서 6.25포퓰리즘이 나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를 도덕질한 겁니다 그 문제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형려나 의회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를 포기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쓸데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무슨 권력의 눈치를 봅니까 그냥 선거 부정을 다 덮는데 다 여러분들 매진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한 분이 좀 나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민주주의라고요 이제 와서 상권분립이라고요 거대 야당이 바보들만 모였습니까 방탄국의 좌파본 완성됐는데 뭔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합니까 선거가 선거가 장악이 됐는데 무슨 상권분립이 어떻고 의회민주주의 어떻고 다수결이 어떻고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송재훈 교수의 글을 보면서 며칠 전에 봤던 월간조선의 복걸선생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매다 안 되는 인물인 거죠 복걸선생이 철두출명하게 4월 10일 총선 문제에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윤 대통령 지휘청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는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전에 산 것도 아니고 딴 사람 인터뷰 딱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흉중을 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주제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을 닫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입들을 다 닫게 되는 거죠 저는 선거부정을 규명하는 것이 지난 4년간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목표였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의 여러분들 규명이 웬만큼 끝나가는 다음 주 정도부터는 시작해 가지고 그냥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정돈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게 뭐 결론 나지 않는 주제니까 그리고 이제 할 만큼 해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선택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배 엘리트나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본인들이 다 비용을 치르면 되는 거죠 뭐 그 이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보고 밖에 나와서 뭡니까 시위도 하고 하는데 내 안경에 별로 체질도 안 맞고 그렇게 이름때 돌아가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 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양념 여기서 늦으면ل